귀여운 여섯 남자, 틴탑이 포스터 촬영에 나섰습니다. 파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박수선아입니다. 오는 5월 한국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포스터 촬영에 한창인 틴탑 멤버들. 이번 포스터 촬영 컨셉은 바로 파티입니다. 파티! 신나고 쾌활하고 정말 발랄한 그런 무대잖아요. 그래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에서 즐기는 무대를 하고 싶다. 파티 의상 제대로 갖춰 입고 멋진 포즈를 취하는가 싶더니 막내 리키, 혼자 하는 촬영보다는 니엘 형이랑 더 놀고 싶은 모양인데요. 리키의 권 트실력에. 창조의 복근 공개부터 리키의 솔로 무대까지 다양한 무대를 준비 중인 틴탑의 첫 단독 콘서트는 오는 5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. 리키! 리키! 리키!